연세살인마가 되어 잔인하게 학살하는 정말 무서운 게임 해피일즈 호미사이드 시작부터 한 남자의 집에 무단 침입한 당신은 소드마스터입니다 칼이야말로 희생자를 고통없이 보내줄 수 있는 넣을게 잠깐만 야 몇 번 치르는 거야 넣지마 하지만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아는 법이죠 이번이야말로 희생자를 편안하게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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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깨고 무단 침입을 한 당신의 앞에 뱅뱅이 한 마리가 꿀잠을 자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지? 오히려 좋습니다 당신은 강형욱 뺨치는 뱅뱅이 조련사입니다 으아악 하지만 괜찮습니다 플랜A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플랜B도 채워두었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보안이 호술한 창문으로 으아악 이번엔 창문을 통해 으아악 플랜B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장의 수를 숨겨뒀습니다 그건 바로 올 때까지 존보하기 예예예예예예예 이번엔 반드시 희생양을 단카래 빙빙 돌아가는 살인마라고 해서 나쁜 짓만 일삼을 순 없죠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있는 경비원을 위해 커피 한 잔을 사다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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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실수들을 만회하기 위해 인자 기둥은 하수록 출장을 나왔습니다 으 우 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의 파라방탱이 한 명쯤은 손쉽게 제압 으아악! 으아악! 진짜 개무서워요 지금 헉! 아! 뒤뒤! 아! 뒤뒤! 으아악! 진짜 개빡치네 기아 넣어주고라 그냥 아주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파라의 양심에서 직접 느끼지 않았다 진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사실 저는 위장술의 대가입니다 얍! 어때? 감쪽같지? 와 이걸 모르네 멈춰! 근데 이거 언제 도착한? 한평생이 지난 후 드디어 도착했는데 김우빈식 서영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잠시만 잠시만 희생자를 스토킹하던 당신은 공지에 몰리게 되는데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멈춰! 어? 탔다 히토드닥에 사쿠아알! 탔다 히토드닥에! 아! 도떼오키는 야스다! 도떼오키! 흠! 마..마사카 그 도떼오키는... 실패! bahn타 4 Patrick 손 shrink pools bom 2번의 실수는 없다 도망친 희생자의 집까지 쳐들어왔는데요 3번의 실수는 없다 도망친 희생자의 집까지 쳐들어왔는데요 아! 잠! 끝! 피했다! 아! 안돼! 4번의 실수는 없다. 도망친 희생자의 집까지 쳐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죽어본다면 닭대가리도 요령을 타득하기 마련이죠. 지금! 피하고 지금! 피하고 지금! 한 번 더 피하고 지금! 피하고 지금! 하하하하! 일로와! 작은 아기 고양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섯번의 실수는 없다. 도망친 희생자의 집까지 쳐들어왔는데요. 힛!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힛! 접으렷! 아! 작은 아이고양이 일로와! 힛!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웃으니까 좀 사이코 같은데? 최종 버스처럼 생긴 놈과 단판 승부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날 찾고 있니 병신아! 부자마자 쌍욕부터 박는 인상클라스 아그들아 이 새끼 쪽처럼 비겁하게 떼글수로 덤비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진짜! 괜찮습니다. 탁자 위에 고친 카란자루! 길고 우람한 큐떼아나! 적들의 뚝배기를 날려버릴 깡소조병!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봅니다. Ep除 그 ope 넣을깨~~ 어 пут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렸을까 스타더더스타더더스타더더프바 스타더더스타더더 부파 스타더더스타더 부파 스타더스타더 스타더스타더 설마 enan Cannon